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카니발 특장 제작의 진심이 남자 스타리무진 대표 김민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만드는 차량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스타리무진 차가 안나와서 잠깐 고생한 적은 있었지만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희 스타리무진에 계약하신 분들의 차량을 제작하는 것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카니발 특장 업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불과 1, 2년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총 30군데가 넘는 업체들이 생겼습니다 업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업체들은 가격을 후려쳐서 영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루프를 올리면 중국산 시트 1, 2열 준다 그리고 금액도 할인해준다 그렇게 하시는 업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값이라든지 저희가 외주를 주는 몇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은 대기업에서 외주를 주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하지만 단가는 좀 비싸요 그래서 제품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은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싸게 저렴하게 판매해가지고 공장 운영에다가 직원들 인건비에다가 도저히 단가가 안 나올 텐데 저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 남지 않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될까 저는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는 1대1로 맞춤 제작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 대를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스타리무진 영상을 보시고 다른 업체에서 싸게 할인을 하는 상품들을 보고 저희 스타리무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스타리무진을 보고 스타리무진을 사고 싶은데 다른 데서 이렇게 금액을 싸게 하니 스타리무진도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최대한 제가 맞출 수 있는 폭은 고객님들과 상담을 해서 맞춰드리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들만큼 단가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거기 거 구입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차량을 잘 만들어 드릴 거고 제가 대표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성의껏 서비스 넣어드릴 수 있는 건 넣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이상을 바라시면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차량부터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량은 제작이 다 됐고 곧 인도에 들을 차량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고객님이시고 가솔린 시그니처 모델로 2열은 프리미어 릴렉션 시트 3열 침대 시트 바닐라 톤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차량 가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8,5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하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 전시차인데 이 전시차와 똑같이 계약을 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안산에 사시는 고객님이신데 색상도 아이보리 실버로 하셨어요 가솔린 노블레스급으로 2열은 회전 3열도 9인승에 들어가는 시트로 똑같이 들어갔고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하고 총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7,300만 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실내 공간 루프 넓은 것 때문에 계약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분은 2열 시트가 안 들어가요 차박 시트 하나만 들어갑니다 캠핑이 목적이신 것 같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7,200만 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차량 보시다시피 검정색으로 하셨고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중국 시트도 직접 앉아보시고 시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9인승에 프리미어 릴렉션 시트를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우리뿐이 없다 하셔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총 차량 금액은 9,4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하셨고 충주에 살고 계신 고객님이십니다 지금 또 보시는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차량인데요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세요 가솔린 시그니처 모델로 나만의 특별한 색상과 특별한 차를 원하신다 실내를 오렌지 톤으로 화려하게 그렇게 가셨습니다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소 시간은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컬러들은 바로바로 되지만 이 컬러는 따로 그분만을 위해서 공장에 따로 발주를 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이렇게 계약을 하셨고 2열 프리미어 릴렉션 시트 적용을 하셨고요 3열은 원래 순정했던 시트 그대로 다만 저희가 확장 브라켓을 넣어서 더 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킹 시트 그대로 유지 그렇게 하셔서 부가세 포함해서 총 9,7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려주신 분 무려 9개월을 기다려주신 분이세요 전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래비티 세라믹 실버고 그래비티이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시는 옵션만 넣었어요 이분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 다른 분한테 드릴 수도 없어요 프리미어 릴렉션 시트 적용하시고 3열 시트 그대로 유지 그리고 싱킹 시트 유지 9인승 유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주셨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8,9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좀 특별한 차량이에요 스님이 타실 차량입니다 스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쪽에 관계 되신 분께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천장 몬드리안인데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전통 창호지 같은 타입이라서 그게 마음에 드신다 그리고 프리미어 릴렉션 시트 이것도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차량을 넣어줬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루프 구조변경 들어가고 실내 커스텀하고 해서 3열은 없고 4인승으로 만듭니다 이 차량 부가세 포함 4,735만 원입니다 차량가액은 빼고요 가솔린이거든요 이 차량이 지금 그래비티 풀옵션이면은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차량가액 포함하면은 부가세 포함 9,7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셔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루프를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타림에서 로우카니발을 계약하신 이유는 저희 스타림 채널을 보시고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가는 차량이에요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검정색이고요 2열은 회전되는 시트가 들어가요 3열은 차박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세 포함 6천만 원 정도의 출고될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루프가 없는 타입으로 출고될 차량이에요 9인승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보시다시피 흰색이고 2열은 회전되는 시트 들어갔고요 3열도 그대로 시트를 적용을 했고 싱킹 시트 유지하고 구미에 사시는 분인데 좀 특이하게도 원래는 로우카니발을 다른 곳에 계약을 넣었다가 취소를 하시고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이런 특장차에 대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그때서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관련 있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스타리무진 영상이 뜬 거죠 우연히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서 대표님의 절실함, 진실함이 너무 좋다 하셔서 그쪽 계약을 취소를 하시고 계약을 주신 분입니다 부가세 포함 7,100만 원에 출고될 차량입니다 이 밖에 더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있는데 루프 공장에 가 있는 차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좀 기억 남는 차량이 있는데 가솔린 시그니처 모델 검정색으로 하셨고요 강원도에서 타이어 가게를 크게 운영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다른 타 업체에서 계약을 넣었다가 취소를 주셨어요 이쪽이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려고 했었는데 취소를 준 이유가 뭐냐면은 영업사원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매번 말이 바뀐다 못 믿겠다 근데 스타리무진은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 넣었던 거 취소하시고 저희한테 계약을 주셨습니다 9,400만 원 정도에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타리무진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차량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카니발 특장하마는 최근 많은 업체들이 생겨서 가격 가지고 많이 하시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희 스타리무진은 추구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한 대를 만들더라도 대충 만들지 말자 타 업체들은 정형화 모델을 선정을 해서 공장식으로 찍는 식으로 판매를 하지만 저희는 1대1 맞춤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공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후려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회사 규모는 크진 않지만은 차량 한 대 한 대 만들 때 고객님들에게 진실되게 만들어드려서 언젠가 저희도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스타리무진이 만들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매주 목요일 7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 많이 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 라이브 방송 때도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만 줄이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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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